학교 친구들이 슈퍼히어로였다면 어떨까요? 아, 좋은 생각이 있어! 얘들아, 시험 걱정하지마! 시험지 위에 내 망치를 올려놓으면 아무도 들어올릴 수 없을 거야!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? 어디 한번 들어올려 보시지? 들려라! 으, 안 되겠다! 와, 됐다! 자, 여러분! 이거 리얼이야? 토르, 또 장난감 놓고 간 거니? 죄송해요, 아빠! 나에겐 덤벼봤자야!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시험지와 죽도록 싸워보도록! 침대 위에 거미줄이 잔뜩! 어떻게 저러고 자는 거야? 좀 치워줘야겠다! 좀 치워줘야겠다! 야, 뭐하는 거야? 내 거미줄 만지지마! 이럴 수가! 스파이더맨이잖아! 그럼 그냥 이러고 살아야겠네 자, 여러분!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기 시험지! 시작하도록 해요! 감사합니다, 교수님! 쿨하게! 아무도 모를 거야! 거기, 뭐하는 거야? 큰닝지 얼른 치워요! 제 꺼 아닌데요! 제 꺼 아닌데요! 그래, 그렇지! 유학생이 수상한데? 커닝하는 건지 봐야겠다! 흠, 이건 뭐지? 아하! 역시! 부끄러운 줄 알아요! 거의 성공했는데 어머, 떨어뜨릴 뻔! 엄마야! 슈퍼맨이 달려갑니다! 여기! 네 책이니? 어머!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! 아! 너무 졸립다! 얘가 또 잠꼬대를 하네 제스, 일어나! 난 슈퍼걸! 어머, 여기가 어디야? 학교잖아요! 죄송해요! 아휴, 창피해! 아휴, 창피해! 다음 수업 준비해야겠다! 어? 안녕, 얘들아! 어이, 안녕? 잠깐! 돈 내셔야지! 너 안경이 이게 뭐니? 내 거 돌려줘! 악당들이 친구를 괴롭히는 분 용납할 수 없다! 그만해! 그만해! 얼른 나가자! 꼭 복수할 거야! 야, 빨리 좀 뚫어줘! 많은 종류의 유기물과 물 등은 고체 상태에서 분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이, 검생이! 뭐야? 오늘 좀 놀아보자고! 방금 그거 뭐야? 완전 엉망진창이 됐잖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서 시작하세요 문제가 좀 많죠? 절대 못 끝낼 거야 야, 아이비! 저기 답안지 있다 좀만 기다려 슈퍼맨은 몇 점 받았더라? 와, 됐다! 쉿! 얼른 베끼자 올라타라! 이 배를 점령하겠다 어? 안에 누구 있어요? 무슨 소리지? 도출 올려라! 전방으로 진격! 저기, 좀 나가줄래? 네 녀석은 누구냐? 썩 물러가라! 이리 와! 마침 시중들 녀석이 필요했는데 수학은 왜 배우는 거야? 어휴, 진짜 나하고는 안 맞아 다들 3분 남았어요 곧 시험지 거둘 거예요 3분이면 충분해 가보자 자, 뭐라고 쓴 거야? 좋아 흠, 플래시군 잘했네 시험 점수 나왔어요 메리 양은 F 플래시군은 A 어떻게 한 거야? 난 천재니까 자, 여러분 그리고 싶은 대상을 느껴봐요 가슴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좋아 음, 이건 안 되겠는데? 다른 도구가 필요해 좋아 이제 하면 되겠군 뭐 하는 거야? 앗 한 번 봐봐 우와 여기 잘하고 있어요? 로건 학생 이건 진정한 걸작이에요 우와 어머, 이런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여기, 이걸로 해요 고쳐봐요 될진 모르겠지만 아, 진짜 너무 잘했다 노트 적어요 그럼 그렇지 저기,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? 에휴, 안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는 수밖에 대박 다들 주먹 이제 집중 잘 되겠지? 네 엄청 잘 돼요 좋아요 계속하죠 몰래 한다는 내가 여기야 내 방이기도 하거든 내가 선물을 주지 으악 이게 뭐야? 에휴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그래, 좋아 잠깐 그럼 나는 야, 이 나무 주제에 여러분은 어떤 히어로와 학교 다니고 싶나요? 밑에 댓글에 써주세요 영상 재밌었나요? 그럼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정도 꼭 클릭해주세요 다음에 봐요